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아니 이게 웃음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는 것도 웃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웃음을 주는 꽁꽁이 엄마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애를 그냥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우산이 없다고? 우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씌워보내야지 아니 이 아줌마가 돌았나 원지 정말 아이를 대하는 일 못해먹겠어요 현타와서 애엄마분들 왜 이러십니까 진짜 비록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애들 엄마들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소수라 해도 이런 말도 안 나오는 진상들 때문에 하루 전체가 거지같고 힘들고 보람이 싹 없어지는 그런 썩는 날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요 유아 동학원에서 선생이자 동시에 아이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장마라서 비가 정말 많이 오죠. 물론 예고대로 내리기도 하지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 즉 장마 시절에는 예보가 있든 없든 매일매일 아이한테 우산을 챙겨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아침 날씨랑 오후 날씨랑 다르니까. 그리고 만약 우산을 챙겨 보내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비가 내린다면 그렇다면 아이들이 비를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머님이 마중을 나온다면 아이랑 미리 연락을 해 놓든지 이런 조치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혼자도 아니고 무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늘 한결같이 편안한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우산을 챙겨 다니다가 딱 한 번 깜빡했는데 그럼 그런 날에는 비도 한 번 쫄딱 맞아보고 하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하루하루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일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날이면요 이런 걸로 컴플레인이 매일 최소 한두 개씩은 반드시 꼭 들어옵니다. 아이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에 쫄딱 젖은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 학원에 남는 우산 없어요? 좀 챙겨주지 그랬어요.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학부모한테 전화를 안 해요? 비가 오는 걸 봤고 아이들한테 우산이 없으면 우리들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 우산을 챙겨 나오라고 해야지. 왜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 선생 맞아요? 뭐야? 남이 아닌 네 새끼라도 이렇게 애들 비를 맞게 할 거냐고. 혹시 거기 우산 없어요? 없어? 그럼 구해서라도 씌워줘야지. 왜 그냥 보내? 등등등. 정말 이런 상상도 못해온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하루 한두 번이라고 했지만 많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말의 강도 역시 엄청납니다. 거의 사람을 대역주인 취급해요. 누가 보면 내가 부모 죽인 원수인 줄 알겠어. 아니 비가 오는 걸 본인은 몰랐다 이겁니까? 이제는 학원이 아니라 타가소가 되어가는 느낌이라니까요. 아니 설령 여기가 타가소라 해도 그래. 부모가 돼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 봅니다. 네 그래요. 남는 우산이 있으면 챙겨줄 수 있습니다. 네 학부모한테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들고 나오라고 이렇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유아동 학원이지 돌봄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가정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님 데리러 오세요. 우산 챙겨 보내세요. 이런 소리 해야 되고 또 뭐 준비물 챙겨 보내세요. 이러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아니 준비물이 아니라 니들이 알아서 챙겨야 할 그 준비물 말입니다. 그냥 이제는 뭐랄까 이 학원이라는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본인 아이한테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챙겨야 되고 만약 실수로 챙겨주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아이 역시 작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걸 그저 성장 중인 아이가 겪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해프닝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저처럼 학원 선생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온전히 부모들 즉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그래 다음엔 부모로서 내가 더 챙겨줘야지 조심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요. 그냥 그게 뭐든 뭐든 게 부모가 아니라 선생들, 육아 도우미들 탓으로 돌려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이었을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챙겨 비를 쫄딱 맞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들은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넘기고 그랬습니다. 물론 아이가 비를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이왕 그래된 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이고 그래 다음엔 조심을 해야지 이랬다구요. 아니 화가 나더라도 선생들 탓으로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각을 해보면 선생이란 사람을 만만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저나에 사기업이 안 들어가고 이런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선생의 스펙이 별로 안 좋은가? 이렇게 막 되게 만만하게 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는요. 학원 선생이기도 하지만 유아동 관련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며 낮에는 학원, 밤에는 대학원생으로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관련 전문기관에서 인턴으로 지내며 교수님들 연구도 도와드리고 학회 세미나며 스터디며 주기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인턴으로 지내는 기관에서는요. 아이들이 다친다 해도 또 비를 쫄딱 맞아도 이런 거지같은 컴플레인 거는 부모들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한 바로는 그러니까 학원 선생은 세상만만하지만 기관 연구 선생들한테는 갑질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정말 제 오해일까요? 예? 어머님들이 특별히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유아동 학원 선생들을 만만히 보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자기 아이를 돌봐주거나 교육해주는 선생들을 이렇게까지 만만히 보고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 진짜 이건 농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연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밝혀내는 사람 노벨, 꽁충상 줄 겁니다. 사실 저도 학원일에 오래 발단 걸 생각 없었고 그냥 1년 정도 하면서 학비나 벌고 내년부터는 전공에 올인할 생각이라 큰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관이에요. 그나마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겨우 버티는 수준이죠. 이런 저조차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걸 완전한 전업으로 즉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 선생님들은 그 마음이 어떨지 저 감히 짐작도 못하겠어요. 물론 이와 반대로 너무너무 좋은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그래 극과 극의 학부모를 체험했는데요. 아니, 아이가 비를 맞았는데 왜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줍니까? 내 새끼 감기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제가 학원 앞에서 우선 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저희 아이한테 전달만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후자 같은 어머님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댓글 1번 비가 많이 오는 아침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 우위를 입히고 우산까지 씌워서 함께 등교를 하다보면 그 폭우 속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등교하는 애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 얘 꼬마야 너 이리 와가지고 아줌마랑 같이 우산 쓰자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 왜 우산 안 쓰고 왔니? 엄마가 가져가라 했는데 네가 그냥 나온 거지? 이런 말을 하면 그 대부분이 아니요, 우리 엄마 아직 자는데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엄마가 학교에 있는 우산 쓰래요. 학교에 노란색 우산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차골이 없는 대답을 해요. 아니, 지 새끼를 지들도 소중히 안 여기는데 누가 소중히 여기겠냐고. 2번 이 나라는 아동학대 법부터 바꿔야 한다봐요. 아동학대 그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해보면. M원 교육기관 종사자들만 주가 나가고 있어. 법이 쓰레기고 엉망이야. 그리고 진상이 자식을 더 진상으로 키워요. 아니, 집에서 지새끼 하나 케어 못하면서 남탐하게 오진다니까. 3번 현직 학원 강사입니다.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며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 전임 하기 싫어가지고 중고등만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중등 엄마들도 초등 엄마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거지같아요. 그게 그랬던 초등 엄마가 이제 중등 엄마로 전직하는 거니까 그런거죠. 2번 그래서 저는 고2, 고3 딱 두 학년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2도 접고 고3만 가르칠 생각이에요. 4번 저도 학원 선생님인데 오늘 같은 경우 학원에 올 땐 비가 안 왔는데 끝나갈 때 폭우가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아이가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비 많이 오는데 저 우산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 이제 어떡하냐고요. 등등등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아 조금 있으면 그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말을 돌렸는데 얘가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근데 어쩌죠? 비 많이 오는데 어쩌죠? 나 우산 없는데? 아니 진짜 어쩌라는 거야. 여하튼 다른 아이 레슨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좀 쌩 깠어요. 대답을 못했더니 얘가 아우 됐어 그냥 막고 가야겠다. 그럼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뭐라 해주겠지 뭐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들었나 싶고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대댓글 헐 진상이 진상을 키운다더니 애를 보니까 엄마 사이즈가 딱 보이네. 이야 지린다. 달달달달달. 5번 ptsd 오는거 ptsd 오는거 6번 그러니까 새끼는 내가 낳았지만 키우는 건 나 말고 남이 키운다. 딱 이런 마음인 거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남 탓인 거네. 그러니까 7번 아이고 그래도 써니는 애들 엄마니까 좀 낫습니다. 저는 무려 중견기업 인사팀에 있는 사람인데요. 예 지금 20대 사회초년생 신입들 들어오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거의 일주일 정도는 애들 엄마 전화 오지게 걸려오고 그럽니다. 저기요 공공부서 땡땡이 엄마인데요. 오늘 우리 애가 열이 나서 회사에 못 가니까 그 병가 신청 좀 해줘봐요. 오늘 점심에 나온 음식이 많이 매웠다고 하던데 그거 좀 안 맵게 해주면 안 돼요? 그 부서에 낑낑이 대리가 우리 아들을 많이 미워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그 대리 다른 부서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끌 끌 끌 와 쓰면서 진짜 현타가 오지게 오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그래 어린 자식이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이러고는 그냥 끊어버려요. 상대도 안 됩니다. 왜? 해주면 더 많으니까. 이거 주작 같죠? 만약 주작이라면 저를 당장 때려 죽여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주작은 무슨 자식들 면접에 따라온 애 엄마만 해도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받는데 끌 끌 끌 끌 끌 야 지기다 진짜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들 지금까지 엄청 많이 다뤘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사연을 올리면서 뭐 좀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그 시작은 모성 즉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하는데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단지 그게 가는 방향이 좀 삐뚤어졌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부터 자식을 열심히 케어하고 어중이떼중이 어중이떼중이 어중이떼 해주면서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막 진상을 부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맞는데 그게 삐뚤어졌구나 이게 성립이 되지만 요즘 이런 꽁충들 보면 자기도 안 해요. 여기 댓글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부터가 새끼들 케어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는데 밖에서 이런 조금 안 좋은 취급을 당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미쳐버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식을 사랑해서 즉 내 새끼가 뭔가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시를 받아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식을 통해서 내가 무시를 받았다 내가 프레점를 받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즉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갑인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 진상 부리는 사람보다 지부터 방치를 하면서 연병 떠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과연 부모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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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